남자 싱글 1그룹 경위를 진행해 주실 심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슨이 2이수 선생님 1번 심판 한영경 선생님 2번 심판 오성희 선생님 3번 심판 이태리 선생님 4번 심판 안나영 선생님 5번 심판 안소영 선생님 6번 심판 상호영관 선생님 7번 심판 이종수 선생님 테크니컬 컨트롤러 이지희 선생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Mrs. 로빈 마우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Mrs. 수산 린지 포로검넷 Hotbird 테크니컬 스페셜 저는 achiev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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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introduор 도착 고춧가루 이번 시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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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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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 워업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준영 선수를 제외하려고 선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